아 으 으 나이가 어떻게 저 마흔하나요 개띠 4 생일은 생이 양력 7월 9일 이어 음력으로는 5월 19일 그럼 혼자 살아야 된다 4 혼자 살아야 된다고 아 왜야 사주가 그러니 그걸 왜요 외로워 죽겄지 태생이 음 태생이 외로워 그게 외롭다는 것은 일단 부모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니가 다 섞어서 면은 친구가 되고 뭐 버시 되고 하겠지만 뒤돌아 쓰면 또 그래도 너를 잊어 음 그건 부모님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타고난 게 그래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 일단 금전 음 금전이 만원이 들어오면 15,000원이 나가야 되니까 매달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거고 우리가 소위 밑돌 빼서 윗돌 갠다 아마 그럴 거야 왜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살아 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승시만 얘기해 봐 성씨 전주희씨야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오씨 혜주오씨 동북오씨 혜주오씨 모르겠네 여자도 너도 여자면서 나중에 애들이 나중에 나중에 애들이 엄마가 이씨인데 어디 이씨까 그리 안 그리오 똑같지 아마 오씨라 하시면 혜주오씨나 동북오씨 오씨 집안네들이 신의 풍파가 굉장히 강하시고 자네도 그런 기운이 많으니 갖고 있어 그건 뭐냐면 신의 기운이 많다 신기가 많다거든 바꿔 얘기하면 팔자 세다야 팔자 세다는 거는 삶 자체가 힘들다는 거거든 잘 되는 건 요만큼 안 되는 건 이만큼 매번 거기다가 너 자네가 또 인복도 별로 없어 인복도 없단 말이야 그건 뭐냐 세상이라는 게 혼자 살 수는 없는 곳이야 그렇잖아 일단 뭐 부모 형제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 서로도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게 부모 형제 간에도 의의가 많이 상해 있을 거야 왜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거든 자네가 신의 기운 심기가 많다는 것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자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형제들이 둘러서 모이면 너희는 웃음 꼽히고 과거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들 싸워 큰 소리가 나고 이게 뭐냐면 직성들이 너무 세서 그렇거든 글쎄다 4년 전 3, 4년 전에 운이 한번 들었는데 그 운이 놓치면서 3, 4년 전부터 지금 더 힘들어진 형국이거든 하루하루가 버겁다 뭐하고 사니? 저 반영구예요 반영구 눈썹 문신 이런 거 하고요 아로만 테라피 강의 같은 것도 좀 하고 직업 선택은 잘했어 남들 이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간다면 어머니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에서 분명히 삼촌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어머니 때에서는 지금 이모가 됐건 누가 됐건 이런 쪽으로 계시지 않아? 없어요 엄마가 좀 예지몽을 자꾸 엄마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신 강하셔 신이 강하셔 그럼 그의 자식은 너희들은 더 강하게 입고 나오는 거거든 그거야 누군가 하나 이 신의 길을 가면서 다 그거를 갖다가 오시네 이씨네 그 부분들을 좀 누군가가 하나가 총대를 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 너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살아오셨던 게 풍족보단 항상 부족이고 힘들고 너희 형제들도 너부터 그렇게 했지만 몇 남 맺니 너희 형제는? 저희 3년인데 사실 저 빼고는 괜찮아요 괜찮아? 응 3형제? 딸 셋 몇째? 첫째 첫째인데 이제 첫째 역할은 손던지 오래됐지 그래서 왜냐면 니 안이 너도 모르게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치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큰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니 별로 그냥 대면 대면 할 거고 반영구라 직업은 선택은 잘했다 참 너 솔로지? 네 결혼 생각은 없는데 외로우니까 외로운 것보다 이제는 좀 누가 갖다 준 돈 쓰면서 살고 싶어요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남자도 필요 없고 그냥 경제적인 것만 좀 풍족하고 해결되면 다른 건 그냥 다 오케이 될 거 같아요 내가 너보다 11살 많으시거든요 네 나는 52살 하는 거지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신에서 다 주시겠지 네 천만의 말이죠 아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수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나를 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이들은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신령님들이 다 알아서 척척 우리네들이 해줄 것 같다 천만의 말이죠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 이 길이거든 이 길은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도 노력해야지만 나도 노력해야지만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이 얘기는 뭐야 너도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남자 필요 없어요 경제적인 거만 왜 누가 너를 그런 너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부터 잘못됐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다 제 일이 좀 잘 풀려지면 좋겠다는 얘기했잖아 운이라는 게 3, 4년 전에 들어왔을 때 네가 운을 안 받는 순간부터 되게 힘들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어 2016년도 쯤에 한 1년 반 되게 잘 됐었어요 반차 그거는 잘 됐겠죠 그 이후로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지금 뭐 네가 하는 샵이 있으면 샵에 세나 사는 집이 있으면 사는 집에 세나 그러니까 만원 벌면은 15,000원이 나가니까 힘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싶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내가 여기서 팁을 준다면 네 운세가 사나운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운세가 사나운다는 건 안 좋은 기운들이 너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거든 오늘 가서 꼭 해 봐 소금물을 내 유튜브 내 거를 봤으면 그 소금물로 하는 게 있어 굵은 소금 냄비에다 넣고 발팔 끓여서 가게에 네 샵 샵부터 싹 둘러내 그리고 너 사는 집에도 똑같이 그렇게 소금물을 펄팔 끓여서 둘러내 안 좋은 기운만 나가도 좋은 기운은 들어오는 거거든 더군다나 영업적인 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뭐 안 좋은 곳에 뭐 그런 거 했던 사람들 누가 들어오는 건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뭐 후다를 제대로 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기운부터 1차적으로 물려내면 좋은 기운이 있을 땐 영업이나 장사가 잘 될 거고 또 두 번째 싫든 좋든 신의 기운이 정말 많은 집다리라는 거는 신기가 많다는 집들은 조상한테 안 빌고 살 수가 없어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좀 여유가 되고 그러면 진짜 조상님들한테 잔치도 한 번씩 열고 그러고 살아봐 그리고 사람한테 뭘 정을 받으려고 하지마 네가 평생에 네가 생명처로 안고 가야 될 거는 외로움이라는 거거든 아마 41살 먹도록 많이 그런 시련도 당해보고 상처도 많을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한 거야 나한테 그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복이 자네나 나한테는 없어 알겠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친구나 애인이나 벗 정도는 하는데 부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마라 아무튼 지금 생일이 6월 며칠이라고 그랬잖아 7월 9일이요 양력으로 양력으로 5월 19일 이달이 그럼 업력으로 내일이야 너 생일이 오늘이 18일이니까 내일 생일이니까 어머니한테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꼭 싸가죽게 하지 말고 공손하게 우리 큰딸 전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미역국도 너도 끓여서 먹고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운세가 급격히 변할 거야 네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6월달, 오직 이달 생일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아 아마 지금 뭐 그것도 예약을 받아서 하는 일일 거 아니니 예약도 아마 빈 칸이 너무 많을 건데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예약이 좀 많이 차고 그럴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달이 더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만 없어져도 좋은 기운은 들어와 그리고 내 유튜브 보면은 또 손님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 매매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내 것도 봐봐 유튜브 거기에 올려 놓은 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비방이 필요한 게 돈 안 들고 돈 만원이면 해결되는 그런 비방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힘내고 살아 그리고 마인드부터 바꿔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너 자체가 우리 신경의 팔자 같은 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도와주고 살아야 돼 이거 나도 신을 굿하고 신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한테 누구야 입을 찢어버릴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급은 아니지 그 급은 아니야 아니면은 뭐 업신 사업신 사업대금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너가 좀 이래서 이번에 좀 힘든 고비가 넘어가고 좀 나아지고 그러면은 그때 조상들한테 잔치 한번 벌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신주단지를 모시고 사업대감을 모시고 누가 그랬는지 얘기해서 입 찢어버리게 가서 그렇게 될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2, 3년 전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왜냐하면 전 느껴지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느껴지는 것보다 기운은 분명히 너도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신이 있는 건 그거는 있어 그렇지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들이 와있지만 그 정도가 불린다면은 또 말문도 안 터지고 불릴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 만약에 한다면 너희 어머니가 신주단지 정도는 모시고 살았어야지 너희 어머니가 무당이 될 게 아니라 단지 정도는 모시고 정한수 한잔 떼어놓고 작독대 가서 이렇게 빌고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 될 수 없는 소리 듣지 말고 기운이나 끼는 잔뜩 가진 건 맞지만 급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타로나 전통학 같은 거 좀 공부했는데 나중에 그런 건 잘 맞지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저거 반영구를 한다고 했잖아 왜 거기다 같이 접목할 생각은 안해 생각 중이에요 제가 물어보실 때 네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네가 그냥 그 사람 카드를 하나 이렇게 뽑았어 네가 하는 와중에 잠깐 뭐 이렇게 텀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럴 때 한 장 뽑았을 때 너희들만의 해석법이 있잖아 나왔으면 언니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게 딱 맞을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타로까지 보고 그러면 그 사람에 또 이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소개도 되고 그거 아니면 그거 반영구 끝나고 나서 이제 타로로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그 뭐 페이도 비용도 받으면 되는 거고 네가 그런 쪽으로 그거 반영구도 많지만 타로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맞아 너가 더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희 집안에 이렇게 와 있는 신의 기운이나 신의 풍파 같은 게 그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많이 젖어들어 수글해진다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또 신이 더 강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그 정도급 아니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하고 지금 반영구하고 너는 굉장히 써먹을 게 많아 제가 반영구는 오래 했고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소를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에 더 집중하는 게 그 아로마라는 걸 내가 몰라 반영구는 조금 알겠는데 뭐 여기 아픈데 발라주고 뭐 향으로 힐링하고 좀 그런 거죠 글쎄다 약간 거의 메디컬죠 좀 몸치료 그런 거랑 좀 같이 되고 치료 같은 것도 네가 보살 기운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잘 맞겠지 근데 가장 큰 거는 지금 하는 일에 타로 먼저 적용을 시켜봐봐 너 나름대로 손님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벌써 운세가 바뀌려고 하니까 네가 내일이 생일이잖아 운세가 바뀌니까 나한테 타로 같은 것도 문의하잖아 근데 나는 뭐래 바로 그거 적용해서 지금 반영구하는 오는 사람들한테 한 장씩만 뽑아서 툭 던져 주는 거야 한 장 뽑아서 뭐 나왔어요 언니 언니 혹시 이러지 않아요 이러면 그 사람도 놀랄 거 아니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면 제가 타로도 하거든요 이런 거 하면 반영구 끝내고 타로로도 또 거기서 더 수익을 더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6월부터는 정말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쉽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땅을 좀 사는 게 있어요 땅 땅을 그때 잘 벌 때 좀 땅을 사는 게 있는데 올해 좀 개발된다는 어디요 평택 네 이름으로 사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팔게 되면 파는 게 나은지 문서는 들었으니까 파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아니면 황제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갈수록 올라가는 건 땅만 한 게 없어 거짓말을 안 해 넌 괜히 그거 팔아서 들고 있으면 그 돈을 없어져 그냥 들고 있을까요 응 나중에 좀 되기는 해요 응 계속 놔둬 그게 사람이라는 게 격물생심이라고 들고 있다 보면 너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들 때 무조건 너 뺏은다고 노후를 생각하고 10년 후에 네 모습을 생각해서 크게 나중에는 쬐까넣게 샵이 아니라 그런 데를 잘 차려가지고 샵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려면 엄마가 도와줘 동생들이 도와줘 너 안 도와줘 네 스스로가 해야 돼 그러면 그건 내 비토 조그맣게 가게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요? 어떻게 너는 어떻게 힘들긴 하지만 네가 남 밑에 가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얘기하잖아 이 달보단 다음 달이 낫다니까 다음 달보단 다 다음 달이 낫고 금년보단 내년이 나 힘내 알았어? 혹시 관제 구설 같은 거는 없을까요? 구설은 넌 평생 이제까지 41살 먹도록 구설은 따라오고 네 관제는 네가 관제 관제 같은 건 안 보여 음 아 다행이다 제가 한번 네 있어서 가지고 조금 관제는 안 보여 아무튼 쉽네 네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또 물어봐 45에 해외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따 왔거든요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마 갈 생각이 있거든요 네 운은 그렇지만 내가 뭐 이 코로나라는 거를 네 운으로 가는 걸 가도 되겠지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금년에 이 추워지고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우리 신령님들은 그런 말씀하셨거든 또 좀 센 게 온다고 하셨는데 글쎄 이 지금 아니고 한 4년 뒤에 그니까 4년 뒤에 어떻게 이게 코로나라니 왜 돌림병이 잠잠해야 될 텐데 네 운으로는 가도 돼 근데 가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낫는 게 아니라 가서 가서 별거 없는데 뭐로 가려고 그래 비행기에서 비싸게 그래 가는 건 관계 없다면 가서 나을 것 같으면 가라고 했는데 나을 게 없어 걔도 저 이렇게 돈통이 굶어죽진 않죠? 뭐래 난 땅도 없는데 너 평택에 땅도 있잖아 감사합니다 쉽네 그리고 나 앞으로 나아질 거야 파이팅 타로는 진짜 바로 적용해 봐 그 아로마 하는 일에 같이 아니 그 반연구하는 그 일에 바로 적용해 봐 너는 다 그런 걸 좋은 걸 배워 아무나 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의 기운이 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배우게 된 거거든 그리고 너네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이렇게 뭐 이 카드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너는 똑같은 카드를 보고 너는 해석이 빠르게 될 거야 그게 네 직성에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대로 어 이 카드에는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그게 돈 직성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 바로 적용해서 해 봐 네 파이팅 네